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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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특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가 보시게 되면 암, 뇌, 심장 같은 그런 진단비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 진단비를 커버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보험료를 좀 저렴하게 하면서 그거는 당연히 수술비 담보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보게 되면 저희가 살면서 어떠한 보험을 가입을 하는 건가, 어떠한 보장성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항상 강조를 하는 것, 실손의료비. 실손의료비는 7월에 개정이 되죠. 또 개정이 되고 2009년 7월 이전에 가입하셨던 분들, 지금 갱신되시는 분들, 어떤 분들은 265%까지 올라갔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손의료비에 대해서는 265%가 갱신이 돼서 많이 올라갔다고 해서 이걸 꼭 다시 갈아타야 되느냐, 이거는 조금 약간의 문제성이 좀 있는 겁니다. 무조건 갈아타시는 건 아니라고 봐요. 지금 많이 아파서 내가 보험에 대해 많이 보고 있다고 하게 되면 갱신이 돼도 그냥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나는 아픈 데가 없어. 그러고 하신 분들은 지금 갈아타셔도 무방하시지만 약간의 지금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 실손보험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시간을 내서 다시 한번 강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살면서 보장성은 실손의료비가 보험에 사람의 똑같이 심장이에요. 보험의 심장은 실손의료비. 무조건 실손의료비에 가입을 하셔야 되시고. 그 다음에 진단비죠. 이 진단비가 암, 뇌, 심장에 대한 진단비인데요. 이거는 암보험에 대해서는 저희가 워낙에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진단비는 평균 연봉에 1에서 1.5배 가져가시는 게 맞고 뇌, 심장. 이거는 이제 가족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틀립니다. 가족력이 있으시게 되면 뇌, 심장도 충분하게 가져가시는 게 좋지만 너무 비싸요. 진단비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진단비를 커버를 할 수 있는 게 이 수술비세요. 옛날에는, 예전에는 이 수술비가 그냥 질병수술비, 상해수술비, 뭉뚱구리 해서 50만원, 30만원 그렇게밖에 안 줬는데 지금은 수술비가 분리가 됐습니다. 분리가 돼서 되게 디테일하게 줘요. 그래서 5대 기간, 112대, 21대 등등 해서 드리거든요. 요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게 되면 저희가 살면서 암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 제일 많이 걸리는 게 뇌혈관 질환이죠.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I60부터 6구코드가 있는데 이 뇌혈관 질환은 지주막과 출혈이 포함이 되는 거고요. 이 뇌출혈담보만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뇌출혈담보를 삭제를 하시고 뇌졸중을 가입을 하시든가 좀 더 포함이 많이 되는 뇌혈관 질환담보를 가입을 하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그래서 지금은 뇌혈관 질환이 걸리는 확률이 좀 많죠. 그렇지만 이 뇌혈관 질환, 예를 들어서 내가 지나가다가 돌멩에 맞아서 뇌경색이 걸리든가 뇌출혈이 된다. 그러면 이게 진단이 나오느냐, 진단비가? 아닙니다. 상해로는 진단비가 지급이 안 되세요. 그래서 이건 꼭 명심하셔야 되시는 거고요. 상해로는 절대로 이 진단비가 안 되고 순수히 질병으로만, 질병으로만 했어야지만 진단비가 나가는 거를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가끔 가다가 교통상황이 나서 뇌출혈이 났는데 안 나가냐? 그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계시는데 순수히 질병으로만 뇌혈관,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 그랬을 때만 진단금 나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심장이죠. 허혈성 심장 질환. 그러면 저희가 넉넉하다면, 생활비가 넉넉하다면 허혈성 심장 질환 담보로 무조건 넣어야 되지만 급성 심장 질환은 거의 웬만하신 분들은 다 있으세요. 그런데 이 급성 심장 질환에 걸릴 확률은 한 20% 정도밖에 안 되고요. 허혈성은 혁신증이죠. 혁신증에 걸릴 확률이 더 많으세요. 그래서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를 많이 넣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진단비 자체가 워낙 비싸서 수술비를 커버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설명을 계속 드리게 되면 저희가 살면서 수술을 하시잖아요. 지금 수술 1위가, 압도적으로 1위가 백내장이세요. 이 백내장이 당뇨로 인해서 오는 합병증이죠. 합병증이 압도적으로 백내장이라서 수술을 많이 하시는데 이 백내장 수술을 하시면서 렌즈 삽입술도 하시고요. 이 렌즈 삽입술 같은 경우는 병원마다 틀리지만 대충 한 800에서 비싼 데는 1200만 원까지 가죠. 그러게 되면 이 백내장 수술을 했을 때 내가 과연 내가 갖고 있는 실비에서 보장을 당연히 받을 수 있겠지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2016년도 이전 것만, 이전 실비만 이 백내장에 대한 수술비가, 실비가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으시지만 이 이후에 가입하신 실비는 이 백내장 수술에 대한 실비 처리는 안 해줍니다. 비급이 되기 때문에 안 해줘요. 그래서 이거를 이 2010년도 이후에 나온 실비를 갖고 그 정권을 소급 적용을 하냐, 안 하냐, 말이 많았는데 이 정권을 소급 적용을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2010년도 이전의 실비는 이 백내장 수술에 대한 실비는 가능하지만 2010년도 이후에 가입하신 실비는 이 백내장을 보장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실비가 비싸다고 해서 실비를 바꾸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게 젊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나이가 있으신 분들을 이게 전환을 하시거나 실비 전환을 하시거나 아예 해지를 하시고 새로 가입을 하셨는데요. 이 새로 가입을 하신 분들이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백내장도 오고 그러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전에 실비에서는 다 이게 보장이 됐는데 지금 실비가 보장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전환을 하시거나 새로 가입을 하실 때 이거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받으신 분들은 거의 없으십니다. 그래서 실비는 바꿔야 될 때 내가 정말 바꾸지 말아야 되는지는 정말 잘 생각하고 바꾸셔야 되세요. 그래서 2위는 치액 수술인데 이건 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3위가 척추 수술이죠.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5위가 담낭, 담낭도 좀 많이 받습니다. 그 다음에 스탠드 삽입술, 협심증으로 인해서 스탠드 삽입술이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수술을 좀 많이 받으세요. 이제 5대 기간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리게 되면 5대 기간이 되면 뇌가 당연히 들어가겠고요. 심장, 그 다음에 저희가 많이 걸리는 간질환, 폐질환, 신장질환 이거를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게 뭐냐면 5대 기간이라고 해서 저희가 암 진단금이 좀 비싸서 이제 수술비로 제가 커버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되시게 되면 간암이 걸리거나, 폐암이 걸리거나, 신장암이 걸리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암이 걸려서 수술만 받으시게 되면 5대 기간 질환에 대해서 다 수술비로 나갈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보면 저희가 살면서 보험을 왜 가입을 하실까요? 보험은 우리가 살면서 내가 0. 몇 프로의 확률로 갖고 보험을 가입을 한다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언제 어떻게 될지, 언제 아플지, 언제 다칠지 모르잖아요. 미래에 대한 불화식성을 좀 그나마 도움을 받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우리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크게 다쳤을 때 보시게 되면 우리가 소득을, 저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장기 입원을 하게 되면 당연히 소득이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긴병에 효자 없다는 듯이 간병, 광병도 필요해요. 그랬을 경우에 이 간병인을 쓰는 걸 좀 보시게 되면 암이 걸릴 경우에는 평균 14일 이내에 다 퇴원을 시킵니다. 이건 평균이에요. 나온 건데 그런데 뇌, 뇌는요. 좀 길어요. 한 45일에서 한 50일 정도 평균이고요. 심장은 한 25일에서 한 29일까지 이렇게 길게 입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암이 걸리면 더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요새는 암이 수술을 하고 그랬을 경우에 워낙에 의료 교실이 좋아졌기 때문에 암은 그냥 퇴원을 시키는데 뇌는 일단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있는 기간이 5일에서 한 8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5일에서 8일 정도 있다가 일반 병실을 넘어가서 이제 치료를 하기 때문에 45일에서 50일 정도 걸려요. 그렇게 되면 제가 만약에 뇌에 질환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치게 되면 저희 집에 식구들이 저를 45일에서 50일 정도까지 모든 일을 다 놔두고 저를 간병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간병인에 대한 보장을 갖고 있는 간병인이에요. 간병인 보험을, 간병인을 쓸 수 있는 그런 보험, 담보를 가입을 하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면 요새는 이제 수술비가 신수술비라고 해갖고요. 2대, 5대, 5대를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21대에서 112대까지 등등등 이렇게 나오는데요. 2대 같은 경우, 뇌, 심장 같은 경우. 이게 보험을 가입을 하셨을 때 나는 왜 심장, 뇌 수술일 때 천만 원인데 심장도 천만 원 가입을 했는데 왜 내가 만약에 뇌 수술을 받았을 때 왜 이게 몇 천만 원 나와요? 그렇게 물어보시면 계세요. 그런데 담보는 보험회사에서 5대 해갖고 얼마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더하셔야 돼요. 112대, 21대, 5대, 2대 다 더하셔야지만 그게 토탈로 나올 수가 있는 게 수술비세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요새는 또 손해보험도 옛날에는 질병, 상해, 아니고 수술비라고 뭉뚱그려서 수술비에서 1종에서 5종 생명보험에서만 만들었던 건데 손해보험에서도 질병, 상해해서 1에서 5종 어떤 회사는 1에서 7종까지 만든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분화가 좀 많이 되어 있어요. 수술비가 보시게 되면 아까 5대에 말씀드렸죠? 뇌, 신, 심장, 간, 폐, 신장 21대는 당뇨병, 고혈암, 간질환 이렇게 되어 있고 112대는 21대를 다 포함을 시키고요. 폐렴, 척추 변형 이렇게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수술은 이거가 다 포함이 되십니다. 종수술은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보험료 예시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3월까지만 판매를 하는 겁니다. 이건 건강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건강하신 분들 3월까지만 판매를 하는 건데 아까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렸을 때 4월 1일자로 보험이 많이 변경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보험을 방송을 보시고 계신 시청자님들은 4월 2번 달 안에 안 넘어가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수술비도 많이 줄어들고 아예 없어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이 건강체 이거는 A라는 회사인데요. 88대 질병수술비하고 2대 질병수술비하고 비관열 수술비도 매회 보장이라는 게 있어요. 수술도 관열이 있고 비관열이 있는데 보시게 되면 저희가 당뇨병이 당뇨가 걸리잖아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당뇨가 걸리게 되면 백내장 수술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랬을 때 이 당뇨병성 백내장으로 수술을만 하시게 되면 보이시죠? 3천만 원을 드립니다. 실비 빼고 수술비로만 3천만 원을 드려요. 지금 그래서 2016년 이후에 실비에 가입하신 분들은 이거 염두에 두셔야 돼요. 내가 당뇨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했을 때 3천만 원 해야죠? 예, 3천만 원을 줍니다. 그런데 이 보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상선으로 해서 절제 수술을 했을 경우에도 1,050만 원을 드리는 거고요. 협심증으로 해서 협심증에 걸리면 스탠드 삽입을 하죠. 그럴 때 3천만 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궁혼정, 유방섬유선정 같은 경우도 350만 원 정도를 드리는데요. 이거는 건강체예요. 그래서 이 건강하신 분들 여기는 제가 각각 뇌혈관하고 허혈성도 각각 너봤어요. 이렇게 너봤는데 보험료는 40세 기준에 남자는 3만 3천 원, 여성은 3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60세가 해도 6만 원, 남성은 6만 원, 여성은 4만 2천 원 정도밖에 안 하십니다. 이렇게 보장을 많이 주는 거는 이제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유병자 아프신 분들 있죠. 이거는 이제 3,4,5 조건만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다 가입이 되세요. 당뇨가 있던 고혈압이 있던 다 되시는데 3은 뭐냐 3개월 이내에 어떤 의사의 재진단 의사의 진단이나 했을 때 그 다음에 또 이 3은 3년 이내에 입원 수술만 없으시면 되시고 그 다음 5는 5년 이내 암 뭐 그런 것만 없으시면 되세요. 중대질환 없으시면 되시는데 이것만 딱 없으시게 되면 당뇨가 있던 5년 이전에 암이 걸리셨던 다 가입이 되세요. 그래서 이분들도 당뇨 환자는 진단비보다 수술비가 해놨는데요. 간편 보험 가입하신 분들 67% 이상이 거의 다 당뇨가 있거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이세요. 그랬을 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당뇨로 인해서 백내장을 수술을 받게 되면 1010만원 정도 천만원 정도 드리는 거고요. 족부가 족부가 이제 괴사가 올 경우에서 수술하시게 되면 총 500만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기타 합병증은 천만원을 드려요.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 회사밖에 없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번 주 금요일까지만 판매를 합니다. 금요일까지만 판매를 하고 이 보험은 이제 없어져요. 이건 아예 없어집니다. 없어진다고 얘기를 해갖고요. 그런데 보험료를 보시게 되면 40세에 정말 저렴해요. 2만원 여성도 2만원 그리고 50세에 해봤자 남성은 3만 1천원 여성은 8천원 60세는 5만 1천원 여성은 4만 1천원 이러면 됩니다. 이거는 대신에 20년 갱신형이에요. 이 갱신형이 절대 나쁜 거 아닙니다. 긴 갱신형은 상당히 괜찮으세요. 5년 3년 그건 아닌데 10년도 아니지만 20년 갱신형은 상당히 괜찮다. 왜? 50세에 만약에 가입을 했다 그러면 70세까지는 보험료가 안 올라가지만 이 안에 제일 아플 확률이 제일 많은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보험은 뭐다? 통계약이다. 항상 보험은 통계약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십니다. 통계약으로 어느 몇 세때 제일 많이 아픈가 몇 세때 제일 많이 수술을 받는가 했을 때 보험은 통계약으로 가입하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그래서 이 보험은 없어지기 전에 꼭 많은 문의를 주셔서 저희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가입을 해드릴 수 있게끔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 40세에 있으신 분들 당뇨 있으신 분들은 혹시 있으신 분들은 단독 2만원에 이만큼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세요. 이제 최종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4월에는 수술비도 축소가 되지만 보험료도 약간의 좀 변동이 있을 거다. 왜냐하면 예정이율이 이제 이율이 내려가는 회사가 몇 군데 있다. 예정이율이 내려가면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것은 조금씩 알고 계시죠? 그래서 몇 군데 있다. 대신에 4월에는 수술비도 축소가 됩니다. 축소가 되거나 사라지는 회사도 있어요. 아예 안 파는 회사 사라지는 회사도 있고요. 그래서 큰 병일수록 커지는 수술비예요. 왜냐하면 큰 병이 걸리게 되면 수술비가 더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수술비는 수술비 보험으로 든든하게 보장을 받고 노후를 준비하시면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행복한 미래는 결코 우연히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만큼 단단하게 준비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제가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제는 장기 갱신형 보험을 좀 생각하실 때예요. 왜냐하면 20년나 100세만기 무조건 20년나 100세만기로 가입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험은 통계학이기 때문에 장기 갱신형 같은 경우는 비갱신보다 보험료가 한 30%에서 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렴한 보험료로 큰 혜택을 받으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 갱신형 보험도 한번 생각해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플란에이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한 2만원 정도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보시면 오늘 소개해드린 수술비 보험이 얼마나 고마운 보험인지 느낌이 오실 것 같습니다. 음식 한 번만 배달시켜 먹으면 끝나는 2만원대로요. 칼을 대지 않은 간단한 수술부터 큰 수술까지 반복 중복 보장해 주는 데다가 지금 있는 여러가지 수술비 보험과 비교해봐도 보장 범위가 확연하게 큰 보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속상하게도 한 개는 이번 달이 지나면 사라진다고 하고요. 또 나머지 한 개는 이번 주 금요일이 지나고 나면 가입을 원해도 가입할 수 없다고 하니까 뒤늦게 후회하기 전에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한 달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또 3월도 금방 갈 텐데 4월 지나면 수술비 담보가 축소된다. 이 보험 만날 수가 없다라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축소가 되는 걸까요? 이 축소가 지금은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강의했던 내용에서 당뇨율이나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된다. 그러면 지금 대충 한 3천만 원 정도 지금 현재로서는 나오지만 이게 지금 손해율이 제가 봤을 때 저희가 항상 이거 보험을 새로 만들게 되면 저희가 분석을 하는데요. 이건 손해율이 많을 것이다. 만들 때는 모르거든요. 그런데 보험을 만들고 나서는 손해율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보험료는 2만 원 되는데 3천만 원 받아간다? 그건 진짜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3천만 원이 아직까지 발표는 안 나왔지만 저희가 대충 봤을 때는 100만 원대로 낮아지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해요. 많이 줘봤자 300만 원? 정말 많이 줘봤자 한 500만 원 정도 주지 않을까 예상만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발표는 안 나왔지만 그렇지만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수술비가 담보 수술비를 아예 없애는 보험사도 생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수술비도 어깨 누적을 봐요. 현재로서는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하고 해서 수술비를 너무 많이 가입을 해갖고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이 좀 많아갖고 어깨 누적을 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큰 폭으로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회사 입장에서도 손해가 크면 이 보험을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요. 반대로 저희 입장에서는 보험을 지금 이 시기에 수술비 보험을 챙겨야지 유리하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신 보험은 그러면 수술을 해야지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많은 분들이 그래도 아직까지 보험은 진단비지라고 느끼시는데 그럼 수술비보다 진단비가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이게 참 말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진단비도 좋고 수술비도 좋습니다. 제가 일례로 말씀드리게 되면 제가 며칠 전에 65세이신 분 보험을 가입을 해드렸어요. 이분이 암진단금하고 뇌 심장 쪽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제가 만들어드렸는데 그냥 진단비만 넣고 보험료가 대충 한 6만 5천원 정도? 어떻게 넣냐? 암 2천만원 그 다음에 뇌혈관 심장 각각 500만원 만들어드렸는데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 제가 좀 궁금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수술비로 한번 만들어볼까? 했을 때 제가 뇌혈관 수술비 허혈성 수술비 그 다음에 112대 수술비라 다 넣었고요. 5대 기관 넣었고 다 넣었을 때 만약에 뇌혈관으로 인해서 수술을 하시거나 허혈성으로 인해서 스탠드를 삽입을 하실 경우에 진단비는 500만원밖에 못 받으시지만 만약에 수술을 하시게 되면 한 2천 한 6백만원 정도 나오게끔 만들어드린 거예요. 그러면 같은 6만 5천원에 과연 500만원 받고 그냥 끝내버릴 것이냐 아니면 수술비를 더 2천만원 넘게 받고 더 나을 것이냐 아니면 진단비는 1회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회성을 받고 그냥 끝내버릴 것이냐 아니면 매회 매회죠. 매회 이 금액을 받을 것이냐라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실 때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굳이 진단비도 좋지만 진단비를 굳이 고집을 하실 필요가 없다. 그냥 수술비로 같은 금액이면 수술비가 훨씬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둘 다 좋은 거네요. 진단비는 한 번 받고 끝나지만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또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저렴한데 계속 받을 수 있으니까 둘 다 챙겨보시고 보험료가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은 수술비로 생각해보셔도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험이 없어서 가입을 원해서 연락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가 있어도 리모델링 차원에서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전문가님은 리모델링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네. 저는 리모델링은 정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살면서 보험은 많이 가입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내가 정말 전화보험으로 가입을 하시고 내가 아프지 않을까 난 보험이 꼭 필요해. 재테크를 보험으로 하시는 분들은 계시는데 보장성 보험은 절대로 절대로 저축이 아니세요. 보장성 보험은 절대로 저축이 아니시기 때문에 보장성 보험으로 재테크를 하시려고 생각하시면 안 되십니다. 보장성 보험으로 갖고 나중에 환급금을 준다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장성 보험 저축이 아니기 때문에 재테크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과연 보험이 몇 가지가 저축이 내가 보험이 예를 들어서 10개가 있는데 이 10개 중에 내가 몇 개를 줄일 수가 있는가 내가 필요 없는 담보가 무엇인가 라는 걸 또 자세하게 한번 보셔야 되시고요. 보험을 내가 10개를 갖고 50만 원을 낸다고 치고요. 그런데 저희가 가서 리모델을 해서 딱 드리게 되면 보험은 한 2, 3개로 거의 비슷하게 10개의 담보를 갖고 비슷하게 만들어드리면서 두세 개를 갖고 20에서 30만 원이면 되세요. 그런데 무조건 계속 가입만 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걸 계속 1년, 2년, 3년, 4년 이게 저희가 리모델을 해드리게 되면 여태까지 냈던 보험료가 아까워서 해지를 못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여태까지 냈던 보험료가 절대 아까운 게 아니라 만약에 20년 납이라고 하게 돼서 3년 정도 납입을 했다. 그럼 나머지 17년을 납입을 더 하셔야 되잖아요. 나머지 17년을 더 납입을 더 하셔야 되시기 때문에 이 3년에 대한 해지를 한다고 해서 여태까지 보였던 게 아까운 게 아닙니다. 절대로. 17년 동안 괜히 생돈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리모델링을 해서 돈이 줄어든 돈 갖고 연금이나 저축을 하시는 게 100배 나으세요. 그래서 보험이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꼭 한 번 살면서 한두 번 정도는 리모델링을 꼭 받아보시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지금 오래전에 보험 가입해서 묵혀두셨던 분들 뜨끔하셨을 것 같습니다. 한 번쯤 리모델이 꼭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니까 저희 전문가 분들께 맡겨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성열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에비씨가 함께했습니다. 보험 이제 진단비로만 준비하던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진단비 있으셔도 수술비 보험 필수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보험은 2만 원대면 가입할 수 있는데 이번 달 이번 주면 사라진다고 하니까 빠르게 우리 가족 전체 보험 리모델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플랜 에비씨가 이어가볼게요. 잠시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보험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플랜 에비씨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테마플랜 에비씨 오늘의 주제는 당뇨 보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김성 전문가님 모셨어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변에 보면 당뇨가 너무 흔해서 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스스로 좀 관대하게 좀 관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합병증이 굉장히 무섭다고 해서 오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아나운서님 말씀하셨듯이 당뇨는 그 말 없는 살인자라고 그 소리새돔시 우리 장기의 모든 신체적인 기능이나 우리 몸을 망가트릴 수 있는 주요 원인이 되는 게 당뇨 합병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당뇨 같은 경우 원인을 보면 당연히 유전적인 게 굉장히 좀 크시고 만약에 부모님이 둘 다 당뇨가 있을 시에는 한 30% 정도의 확률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80% 이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한쪽 부모님만 있을 때도 당뇨 위험성이 높고요. 우리 당뇨은 크게 1형, 2형 당뇨로 나누는데 의학적으로 1형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당뇨에 대한 생산 기능을 못 갖고 있는 체장의 기능을 못하는 분이 1형이고 그리고 거의 90% 이상이 지금 2형 당뇨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 부분이 당뇨 진단을 받으시는데 당뇨이 체장에서 인신이 분비되면서 그 이상 작용으로 인해가지고 인신이 과다하게 분비되든가 적게 분비되든가 이렇게 해서 소변으로 당이 나오는 질환이 당뇨병이거든요. 그래서 환경적인 요인으로 보면 비만이나 중년 이후에 비만이라든가 식생활 그리고 과식 운동 부족 스트레스 감염이나 그리고 수술 등이나 이런 것들에서 발병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남성보다는 여성이 발병이 크다고 하는데 특히나 스트레스로 인한 발병을 주의해서 보면 남성분들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당뇨가 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은 어떤 큰 사고나 사건이 있어서 민사나 형사나 행정적인 그런 재판에 시달리는 분들 스트레스로 인해서 오신 분들 좀 많이 봤고요. 개인적으로 증상은 진짜 크지 않습니다. 갈증 언제든지 알 수 있고 소변량 증가 과식 이런 증상들이 있고 무기력감이라든지 그리고 잠을 잘 못 잔다든지 자고 나도 아침에 일어나는데 굉장히 힘들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있고요. 증가율은 30, 40대가 가장 많은 편입니다. 그러네요. 30대, 40대 한창이신 분들인데 당뇨라는 질병에도 이렇게 많이 걸리시는 걸 보면 우리가 쉽게 나도 좀 당뇨가 생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는 좀 관대해지지만 보험 시장에서는 당뇨를 싫어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요즘은 어때요? 제가 당뇨 강의 몇 번 했었지만 당뇨 보험은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됐다가 지금 거의 다 엄서진 상태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 방송을 당뇨를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는 뒤에 나오는 수술비 플랜도 있지만 이 보장들이 좀 축소가 될 예정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당뇨 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시중에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이 나왔다가 사라졌고 그리고 진단을 받기가 너무 쉬우세요. 당화혈색소만 6.5만 되더라도 당뇨를 진단받을 수가 있고 물론 가입했을 때 1년이나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당뇨 보험들은 건강체 분들만 가입이 가능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오늘 소개해드리는 거는 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 전혀 문제없이 간단한 사고력도 가입이 가능하세요. 일반 보험들하고 동일하게 가입이 되고 당화혈색소가 6.5 7.5 그리고 더 심해진다고 하시면 한 번에 만성당뇨 진단까지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달달한 믹스커피 하루에 한 잔씩만 드셔도 당뇨 수치가 나왔다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게 나오기가 쉬운가요? 그렇게 달달한 걸 먹으면 식후 이외나 달달한 게 또 갑자기 집중적으로 섭취하다 보면 당이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걸로 놀라시지 말고 건강검진이나 아니면 정밀하게 검사를 한다면 포도당 한 75ml 정도 마신 뒤에 2시간인가 30분 뒤에 검사하면 더 정확하다고 하는데 일단은 당이 순식간에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가족력이 있거나 좀 뭔가 이상하다 하면 병원을 찾아가서 검사를 받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당화혈 색소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짚어보고 이제 당뇨 플랜도 좀 봐볼게요. 어디서 가요. 당화혈 색소는 이상 결과 혈당에 당의 평균 수치를 평가하는 건데요. 보험회사들이 거의 대부분 큰 보험 들 때 검사 나가잖아요. 검사 가서 이렇게 체크하고 혈액검사나 소변검사 하는데 그때도 당화혈 색소를 그 수치를 평가를 하고 그리고 당뇨 보험도 마찬가지도 당화혈 색소로 평가를 해요. 우리가 의료보험상 6.5만 넘으면 약을 드셔야 합니다. 이렇게 의사선생님이 말을 하는데 이 보험도 마찬가지로 6.5부터 당뇨 진단비 나가고요. 그리고 6.5 이상이 돼서 좀 높아지면 추가적으로 진단비도 나가는데 대부분 당뇨에 관리하는 시기가 6.0에서 6.5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6.5부터 500만원부터 지급을 시작을 하는데요. 굉장히 좋은 특약이죠. 500만원 작지 않은 돈이니까. 당뇨약을 먹게 되는 최소한의 기준이 당화혈 색소 6.5인데 저희 시청자분들도 방송 보시고 나도 좀 의심이 된다 라고 해서 검사를 받았다가 6.5 정도는 나오기가 좀 흔할 것 같은데요. 오늘 소개해 주신 플랜이 어떤 거예요? 오늘 소개해 주신 플랜은 일단 당뇨보험을 소개를 하겠는데 당뇨보험에 6.5, 7.5, 만성당뇨 이런 식으로 해서 진단비가 나가는데요. 보시면 당뇨가 6.5 이상 되게 되면 500만원 500만원 일단 지급이 돼요. 500만원 지급이 되고요. 그런데 한 번에 검사를 했는데 높다 하면 500 추가인 천만원이 지급이 되는 거죠. 만성당뇨 만성당뇨 만성당뇨는 합병증으로 진단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간단한 신경검사나 위인검사를 통해 만성당뇨를 약관에서 분별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만성당뇨 하면 어디가 족부가 개사되거나 눈이 멀거나 이럴 줄 알겠지만 그 이전에도 당화혈색소 수치가 높으면 진단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런 막막이라든지 족부라든지 합병증이 심한 상태는 중증당뇨로 또 500만원 또 나갑니다. 그리고 갑자기 급성으로 응급실에 실려가게 됐을 때는 급성당뇨 진단비가 300만원 해서 최대한 1800만원 까지도 진단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 당뇨보험들이 그래도 몇 개 나왔다가 다 사라졌다는 이유를 저도 알 것 같아요. 보험사에서 좀 부담이 되긴 하겠네요. 그렇죠. 1년 지나가지고 검사했는데 수치가 딱 높아버리면 이거 진짜 바로 지급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또 굉장히 저렴해. 보시면 최저 보험료가 2만원인데 2만원 밑으로도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 주계약에 상해고도 후유장애가 손해보험 상품이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축하금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당뇨보험이 워낙 싸기 때문에 싼 이유는 10년 갱신형이기 때문에 싸웁니다. 물론 1년 2년 있다가 혜택을 받고 버릴 수도 있는 보험이기도 하는 아주 유용한 보험이긴 한데 만약에 보험료가 너무 싸서 하면 축하금을 좀 늘리든가 아니면 제가 뒤에서 설명하는 수술비 특약 이걸 한번 늘려보시는 건 좀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 내용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당뇨도 좋은데 거기에 수술비 보험이 당뇨와 관련 없이도 또 따로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가입할 수 있는 걸까요? 수술비뿐만 아니라 진단자금이라든지 입원이라든지 골저화상 이런 것도 추가할 수 있지만 10년 갱신형이라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추가해서 별로 이점을 못 느끼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수술비 플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평균 한 10년 갱신요율을 따져보면 물론 10년 20년 갱신요율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플랜은 두 달 전에 나왔어요. 두 달 전에 나왔는데 이 갱신요율을 살펴보면 수술비에 대한 갱신요율은 굉장히 좀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안 오른다는 얘기죠. 지금까지는 그런데 보시면 88가지의 수술비를 늘 수가 있고 질병수술 그리고 상해수술 이런 것도 늘 수가 있는데 질병수술하고 백내장수술 그리고 88대 수술을 늘게 되면 눈, 장기, 다발성질환 당뇨의 주요 합병증을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뇨의 주요 합병증은 눈하고 신장이 직결탄이 있겠고 순환기 질환도 연이어서 발생을 하고 그리고 우리 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이 당뇨의 원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또 높습니다. 혈액에 당이 많이 포함되고 있으면 혈관을 약해지게 만드기 때문에 혈압, 당뇨와도 굉장히 또 혈압하고 당뇨는 친구처럼 따라다닌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40세 기준으로 백내장을 수술했을 때 80만 원 농내장 굉장히 많이 나와요. 천만 원이 넘게 나오고요. 당뇨병성으로 백내장이 나온다고 하면 한 3,500만 원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심장질환 우리 뇌혈관, 심혈관 너무 지겹도록 많이 들은 2대성인병 이것도 5,000만 원 5,050만 원까지도 수술비도 나오고요. 신장 굉장히 또 직결탄일 수 있는데 신장도 천만 원 이상 나오는데요. 이 담보가 만약에 부부가 같이 드는데 남편하고 나랑은 좀 차이가 있어. 그건 나이대별로 한도가 조금씩 정해져 있어요. 이걸 다 넣으신다고 해도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하고요. 여기다 당뇨에다가 수술을 같이 넣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당뇨도 보장받고 수술도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이 수술비 특약이 나온 지 딱 두 달 됐어요. 88가지 수술비가 두 달 됐는데 다음 달부터 이거 축소한다고 이미 안내가 저희한테 지금 어제 통보가 됐습니다. 축소가 될 예정이고요.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이렇게 좋은 건 금방 사라지네요. 여기서 시청자님들은 보험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진짜 좀 솔깃해 하셔야 돼요. 보험회사가 상품을 내놓은 지 얼마 안 된 특약을 축소를 한다. 아니면 새로 나온 상품을 바로 엄쇄버린다. 이런 거는 보험회사가 손해률이 굉장히 높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소비자들이나 고객들한테 우리 지금 방송 보는 시청자님이 이런 상품을 선택하신다고 하면 굉장히 이점이 많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요. 이런 소식을 미뤄봤을 때 보장이 유리하다고 우리가 빠르게 해석을 해보면 좋겠는데 보장 조금 더 추가로 봐볼까요? 보장 조금 자세하게 보면요. 7대 17대 37대 23대 3대 치해까지 포함해서 88가지인데요. 심장이나 고혈압 당뇨질환은 물론이고 갑산성 폐지난 농내장 소화기 양성 식냉물 여성 또 여성 부인과 질환 민감하지 않습니까? 여성 생식기 질환 양성종양 갑상성 내분기 신생물 양성 척추나 관절증 그리고 추간판장애 유방해 양성종양 그리고 부갑산성 질환 그리고 관절련 백내장 생식기 치액 이렇게 해서 주요 질환들이 진단자금으로 수술자금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 특약으로 이대성인 뇌혈관 심혈관 수술비라고 딱 되어 있는데 이것도 2천만원 500만원에서 40세 미만은 2천만원까지 넣을 수 있고 70세 미만은 500에서 200만원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넣으실 때 반드시 질병수술하고 상해수술 얼마 안하니까 상해수술 그리고 부인과 인공관절 호흡기 각막이시수술 다 합쳐도 몇백원 하지도 않아요. 이런 거 꼭 같이 넣으시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요. 예시표 아까 강의에서도 좀 나왔던 예시표인데요. 우리 협신증 주유보 스탠드 삽입술 이거 뭐 수술이라고 하기엔 또 뭐 수술로 보기엔 좀 너무도 간단합니다. 뭔가 이렇게 칼을 대는 큰 수술이 아니라 거의 시술이네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실습을 심혈관실에서 몇 시간 동안 하루에 몇 시간 동안 시술하는 거를 초창기 때부터 지켜봤었는데요. 굉장히 좀 이렇게 예전에 이 카테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쌌어요. 혈관 속에 들어가는 가느다란 그런 마이크로실 같은 게 있는데 그걸 넣어가지고 이렇게 확장해주는 게 이제 신경경색을 예방할 수 있는 협신증 혈전이 쌓여가지고 혈관 그냥 쉽게 얘기해서 혈관이 막혀서 좀 하수구처럼 물이 잘 안 빠지는데 그걸 막 이렇게 뚫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서비스들이거든요. 그걸 늘려주는 게 풍선이고 이런 거를 수술을 보기도 어려운데 수술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이 넘게 나오고요. 그리고 난 참 이게 대단한 게 진짜 청구를 해봐야지 이거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갑산성 고주파열 이거 손해보면서 지금 안 했던 시술로 분류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갑산성에 이렇게 종양이 막 생겼는데 양성종양이겠죠. 그거를 예전 같으면 오픈을 해가지고 제거를 했어야 되는데 일부 내과 의원에서도 이렇게 열로 제거를 하거든요. 고주파 관리 같이 이 결절 같은 경우 특히나 여자분들이나 유방이나 이 갑산성에는 굉장히 많으세요. 그냥 건강하신 분들 생활에 지장했으면 다들 몇 개씩은 있으신데 이거를 제거하는데 고주파열 이거 천만 원씩 준다는 거 이건 진짜 제가 좀 말이 잘못 나왔을 수도 있겠는데 이게 만약에 준다고 하면 대단한 겁니다. 이게 100만 원도 감사한데 천만 원까지 준다고 하니까 놀랍습니다. 고주파열로 절제하는 건 되게 간단하거든요. 네이조시듯이 피부관리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간단한데 이게 나오고 당뇨평성 백내장은 워낙 또 3천만 원씩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작은 근종이나 유방서울선종 여자분들이 제일 관심 많은 여성 부인과 질환 유란도 최대 350만 원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수술을 다 합쳐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치액수술까지 전부 다 합치고 상해수술 그리고 이대성인 수술까지 해도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해요. 3만 원대 3만 원 이 정도 4만 원대 얼마일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료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거 다 받으려면 얼마 정도 필요할까요? 일단은 최근에도 이게 설계 의뢰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해봤는데요. 실제로는 약간 상해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당뇨 플랜은 2만 원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계약으로 환급금 10년마다 25만 원 50만 원 또는 100만 원씩 받을 수 있게끔 주계약을 높여주는 방법을 택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래도 최대 2만 원입니다. 최소 2만 원 이렇게 가고 수술비가 너무 좋은 것 같다 해서 수술비를 넣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뇨에다 수술비를 넣으면 보시다시피 보험료가 3, 4만 원대 그러데요. 그런데 보시면 60대 70대 분들이 좀 싼 거 아니냐 나이가 더 있으신데 60대 70대가 3만 원대네요. 그런데 싼 거 아닌가 이거는 아까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도가 조금 적어요. 50대까지는 비슷한데 60대가 50대보다 좀 적고 60대보다는 70대가 좀 적기 때문에 한도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래서 한도가 좀 낮기 때문에 보험금이 약간 이겁니다. 그래도 이게 어디예요. 이렇게 많이 주는 보험이 이제 이번 달 지나면 사라지게 된다고 하니까 너무 아쉬워서요. 빨리 포인트 좀 짚어볼게요. 일단은 당뇨보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깨에 찾아보기 힘들 만큼 찾기 힘들어요. 한 달에 2만 원이면 사실은 굉장히 저렴한 돈 아닙니까. 2만 원 갖다 당뇨를 좀 대비하시는 거는 굉장히 보험으로써 큰 재미를 안겨줄 수도 있겠고요. 물론 당뇨가 안 걸리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하지만 진단이 됐으면 이렇게 큰 돈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당뇨를 듣는데 수술비 하나 정도 더 가져가자.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 한 4, 5년 전에 보험 드셨던 분들 수술비 많이 없으셨거든요. 그때는 보험들이 수술이 이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수술이 적으니까 하나씩 또 추가해 주시면 당뇨도 가져가고 각종 수술도 혜택을 보실 수가 있으시니까 이렇게 준비해 보시는 거는 우리 4월이 가기 전에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네. 우리 가족 중에 당뇨이신 분들은요. 유전력도 굉장히 강하다고 하니까 빠르게 연락 주셔가지고 만 원대에다가 2만 원대, 3만 원대 수술비 보험까지 다 가져가셔도 정말 저렴하다고 합니다. 이번 달까지 가입 못한다고 하니까 지금 또 문자가 실시간으로 들어와서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447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오늘 방송에서 만나본 당뇨 보험에 가입을 하고 싶은데 제가 다른 보험이 많은데 그래도 가입할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보셨거든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이건 추가로 가입해도 괜찮겠네요? 추가로 가입 가능하시고요. 지금 기존에 당뇨가 있다고 하셨나요? 당뇨 보험을 가입을 원하시는 분 같아요. 아마 당뇨가 없으실 것 같은데요? 없으시면 당연히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기존에 혹시 당뇨 보험이 있다고 하시더라도 당연히 추가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약을 드시거나 물론 당뇨약 드시는 분은 가입이 좀 힘들겠죠. 하지만 혈압이나 고지혈약이라든지 이런 거는 관계없이 가입 가능하시니까 저희 쪽에 문의가 굉장히 많을 예정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지금 실시간으로 문자가 많이 오고 있는데 미리 미리 좀 서둘러서 상담해 주시면 저희가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뇨약만 지금 드시고 계시지 않다면 다른 병력이 있어도 유병자도 이렇게 유리한 당뇨 보험에다가 여러 가지 수술비 보장 꽉 채워서 가져갈 수 있는데 이번 달이면 이제 보장이 지나고 나면 축소된다고 하니까 전화, 문자,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지금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에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는 더욱더 도움되는 보험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